안녕하세요. 웬디입니다.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태원 근처의 해방촌인데요. 저랑 함께 가보시겠습니다. 도둑이 도둑이 다는 도둑이지만 나는 수영이 형이 제거하고 싶습니다. 제가 모여서 바다에 걸어보는 것 같아요. 오늘이 거기가 있는 곳은 방향이 좀 더 도용합니다. 저는 거기가 너무 많이 나고 안고 싶어요. 도둑이 도용하고 싶어요. 주니를 짓는 거 아니지? 꼬비. 저거 너무 추운 것 같아. 그러니까 뭐? 싸우겠지? 마늘 같은 거 아니야, 마늘? 드럭 말려야지. 태국이지? 야, 이리 와야지. 야, 이리 와야지. 야, 이리 와야지. 야, 이리 와야지. 전첨이 다 잡고. 맛있어. 야, 진짜. 야, 진짜. 엄마, 도룡이야. 여기다. 여기다. 야, 여기다. 야, 이리 와야지. 야, 이리 와야지. 호비. 휴대용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년 뒤에 받을 거예요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이 편지를 여기 안에다 넣고 이 실링을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생일인 유아 로이. 저희는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. 가보시고. 여기 푸추가 있네? 응. 근데 푸추탕인데? 야야야야. 나 많이 안 된다. 야야야야. 나 많이 안 된다. 나 많이 안 된다. 나 많이 안 된다.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